이 앞에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 텐트 쳐놓은 것처럼 위장 가면 되겠다. 어머니! 여기 텐트 가져왔어요. 애기 비 맞을까봐. 같이 애기랑 여기 들어와서 있으면 되겠다. 위로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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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칠까요?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돼요. 여기 재석이 형이 나타나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. 여기 나오겠다. 여기 가자. 이거 못 보이잖아. 내가 여기 있는지 죽어도 대단하지 않아. 저는 완벽합니다. 모기가 많아서.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몸싸움은 안 돼요. 무조건 뛰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. 어? 산타라다. 산! 오마이갓! 짠! 오! 오! 오마이갓! 죽어 죽었어. 어 산타라! 어? 산타라다! 산타라! 아니 산타라! 아니 산타라 나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니까 지금. 이봐 산타라. 머리 때문에 너무 비번보이는 거 아니야? 안 돼. 잡아야 돼. 아니 산타라 봐. 내가 어떻게 해. 아니 산타라. 안 돼. 이거 뭐야 이거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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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지야. 미안해. 아 잠깐만. 뭐해요. 아 왜 이래. 아 저 어디 갔어요. 가셨단 말이에요. 민지 지금 지쳐와서 얼굴 많이 줘. 아 그러니까 빨리 여기 아프면서 빨리 더 이상하게. 아니 아니 아니. 민지야. 오빠. 아 진짜 내가. 한 번만. 아니 내가 알겠는데. 미안해요. 아 진짜 아니에요. 아 싼자라씨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. 아 민지야. 어. 그걸 떠버리면 어떡해. 아 막아줄 수 있어요. 아 잠깐만. 아 나와라. 아 나와라. 아 나와라. 아 나와라. 야. 민지야 미안해 진짜. 아니 왜. 왜 학생이 접니까. 그러자면. 아 진짜 왜. 아 왜 이러라고. 아 진짜. 아 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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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아 왜. 아 왜. 아 이러면 붙인거야. 붙여 빨리. 아 붙이냐고요. 아 붙이냐고요. 아 붙이냐고요. 아 알아요. 아 이름표를 잡지마. 따고. 이게 얼마나 따가운데. 이게 얼마나 따가운데. 어. 따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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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. 광수 어딨냐고 광수. 아 찾아보자고. 광수 알려줘요. 아 뭐 찾아보자. 아 좋아. 찾아보자. 아 뭐야. 같이 가야지. 아 정말. 아니. 아니. 죽은 건 봤는데 그. 아 유에포. 아니 총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. 멸치 같은 것도 있고.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. 한 손에 줄 수 있는 거 많잖아. 유에포가 뭐야. 너 유에포. 그거 아니야? 우리가 외계인이니까. 차 아니야 차? 우리가 유에프를 타고 있는 거야. 우리네? 차인가? 우리의 이동수단 아니야? 차를 찾는 거 아니야 차를. 그런가 봐. 야 너 되게 똑똑하다. 나만 믿어. 야 너 되게 똑똑해 봐. 야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나는 믿고 따라오라고. 시끄러워. 너무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. 손도 4개 달린 게. 손도 4개 달린 게. 손이 4개 달린 게. 손이 4개가 아니야. 어 주머니도 손이 나와 있어. 아니야 이거 잠깐. 내가 빌린 거야. 어떻게 누구 만났어? 지금 저희 김종국 오빠랑 진석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. 저 못 내게 하려고. 조심해야 돼요. 야 게리 오빠야 게리 오빠야. 숨어 숨어 숨어. 야 마넨이. 야 마넨이 팔 걸음 없어. 야 마넨이. 가르치아. 야 마넨이. carmaで knockedcher